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무엇이든지 필요하면 말을 만들어내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 사실도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가 되었고 진실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선전과 선동이 일상화 되었고 궤변과 요설이 얼마든지 진실이 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사실을 보기보다도 진실을 보기보다도 선전과 선동에 부화 내동하는 일들이 너무나 잦습니다 뻔한 그런 사실도 조차도 사실이 아니라고 딱 잡았다는 것이 일상화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갖고 어떤 정치인이나 지도자들이 진실된 사람인가 아니면 거짓된 사람인가를 판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미래를 의탁할 수 있는 지도자로 누구를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는 정책이나 제도 가운데서도 올바른 정책과 제도 그리고 나쁜 정책과 제도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학교를 다니면서 그런 것을 변별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은 적이 없습니다 최소한 재연배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철이 들고 나중에 여러 가지 그런 지식을 접하면서 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진실과 거짓을 변별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육이 없었던가 그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4월 23일 날 중앙일보에 청년자유주의대 586 반자유주의민주화라는 그런 갈름을 기구한 장훈 중앙대 교수의 글은 문제를 또렷하게 들었는데 상당한 도움을 줍니다 우선 장훈 교수의 글을 소개하기 전에 우선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민주주의라는 용어는 얼마든지 오용되고 남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코에 걸면 코그리 귀에 걸면 기그리 형식으로 그냥 자기 편한 대로 그냥 갖다 쓰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단 자유민주의라는 것에 대한 온갖 종류의 그런 민주주의 용어는 악용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폭증과 전체주의를 미화하기 위해서 민주주의도 오용됩니다 북한이 사용하고 있는 인민민주주의가 아주 대표적인 경우 가운데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유일하게 보존해야 되는 것 우리가 보존하기에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것은 그것은 바로 자유의 보존과 보호입니다 개인적 자유의 보호와 보존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그것은 올바른 정책이고 올바른 지도자고 그것을 침해하거나 그것을 무시하게 되면 그것은 나쁜 정책과 제도이고 나쁜 지도자다 이렇게 단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사적 재산권의 보존과 보호에 도움이 되는 정책과 제도면 좋은 정책과 제도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나쁜 겁니다 아무리 많은 미사여구를 사용하더라도 개인적 자유의 침해와 사적 재산권의 침해에 이르는 그런 모든 종류의 은행은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 살아가는 시민들이 주의해서 보고 그 다음에 의심해야 됩니다 유일한 것은 개인적 자유와 사적 재산권의 보존과 보호입니다 이런 교육을 우리가 잘 받지 못합니다 장훈 교수의 글 가운데 핵심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부지런한 정치학자의 집계에 따르면 세상에는 500여 가지 민주주의가 있다고 한다 풀뿌리 민주주의, 경제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누구나 민주주의의 거룩한 이름을 앞세워서 저마다의 이해관계와 이상과 정념을 닫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지난 4월 7일 재보을건 선거의 두 개는 두 개의 이질적인 민주주의 관념이 정명충돌한 사건이다 2030 청년들의 자유민주주의가 586 정치계급의 반자유민주주의를 심판한 것이 재선 보궐선거 결과의 요체라고 볼 수 있다 쉽게 이야기하면 청년들의 개인주의와 586의 반자유주의 쉽게 이야기하면 전체주의적 성향이 충돌한 것이다 이렇게 장훈 교수는 본 겁니다. 장훈 교수의 이야기는 또 계속됩니다 한때 민주화운동의 전이었던 586 정치계급의 민주주의가 근본적으로는 반자유주의적이다 반자유주의적이다. 저의 해설을 좀 더하면 오히려 586 민주화 세력들의 의식과 그런 생각의 중심에는 오히려 자유주의의 정반대인 집단주의적 성향이 강하다는 것이죠. 집단주의자들이라는 겁니다 입으로 민주주의를 이야기하지만 의식 저변에는 그냥 집단주의가 그냥 전체주의가 깔려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의 삶 속에서 그렇게 많은 종류의 여성과 관련된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자유주의자 같으면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진정한 자유주의라면 동등한 개체로 보니까 억압의 대상으로 보니까 그게 나오는 겁니다 다시 장훈 교수의 주장입니다. 반자유주의적 민주주의는 586들이 권력을 장악한 지난 수년 동안 이 땅에서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개인과 자유를 억압하는 정책을 쏟아내는 결과를 이어져 왔다 정확한 표현이죠. 국회가 다수가 결심하기만 하면 개인들 간에 아파트 매매 거래도 얼마든지 제한할 수 있고 관청 허가를 받는 대상으로 바뀌어졌다 자유주의의 자유라는 표현의 자유 마주도 얼마간의 논란거리가 된다면 법으로 재가를 물리는 사태가 이어져 왔다 대북전단검지법 586 관련 법안 이런 것들이죠 다시 장훈 교수의 주장입니다. 자유주의자들은 개인을 지키기 위해서 법 앞에 평등 권력의 분립 불편부당한 사법권이 사활적인 요건이라고 보았다 이들 자유보호 원리들과 결합될 때만이 민주주의는 지속 가능하다는 것이다 여기서 제가 조금 더 강조하면 사적 재산권의 보호에 사하를 그려야 되는 것이죠. 자유주의자들은 사적 재산권이 개인적 자유와 동전의 양쪽 면과 같은 관계니까 타인의 사적 재산권을 임의적으로 약탈하는 그런 행위를 보면서 박수치는 것은 그 사회는 그냥 전체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유주의자들은 개인을 지키기 위해서는 법 앞에 평등 권력의 분립 불편부당한 사법권이 사활적인 요건이다 이야기죠 저의 해설은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어떤 지금 위기에 처해 있냐 사법권 불편부당한 사법권이 지켜지고 있냐 법 앞에 평등이 지금 지켜지고 있냐 개인의 자유가 지금 지켜지고 있냐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묻는 시민들이 자유주의가 제공하는 그런 번영과 그다음에 활달함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다 침묵하고 다 그냥 비겁하게 몸을 사리게 되면 그렇게 누릴 자격이 없는 거죠 다시 장훈 교수의 주장입니다 내년 봄 대선까지 586 정치계급은 공공주택을 필두로 한 공공시리즈를 내밀면서 청년들의 상처난 마음을 달래보려 할 것이다 야당은 그동안 스스로 해낸 적이 별로 없는 공정사회를 영혼 없이 외쳐댈 것이다 고독하고 피곤한 청년 자유주의자들에게 권력이 약속하는 공공시리즈 공정사회는 달콤하면서도 허탈한 유혹이다 하지만 청년들은 계속 물을 것이다 유혹을 내미는 국가는 권력은 그들은 과연 공정한가 이렇게 끝을 냅니다 결론은 다수 모호합니다 제 의견은 공정이라는 것이 확대되는 사회가 되면 그 사회는 곧바로 정치 권력이 훨씬 더 많은 영역에 개입하는 사회를 뜻하고 그것은 절대로 개인적 자유와 개인의 사적 재산권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사회와는 함께 갈 수 없는 것이죠 한 사회가 개인의 자유와 사적 재산권의 보호라는 두 가지의 축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사회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진정한 자유주의의 풍토와 뿌리는 상당히 일천합니다 그런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고 한국 사회 자체가 기본적으로 그런 문화적 토양이 별로 없는 사회입니다 그냥 남이 만들어진 자유민주주의와 자유경제 시장경제를 통해 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는 데 성공했지만 그런 종류의 의식이나 문화적 풍토 같은 건 여전히 대단히 일천한 것이죠 여기다가 약간의 물질력 풍요를 누리기 시작한 사람들은 개인의 자유와 사적 재산권의 보호를 위해서 그런 것을 침해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항의하거나 낯선 경우가 또 드문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면 누가 아주 화려한 말을 쓰고 벨벨 이야기를 다 지어내더라도 저 사람이 과연 개인의 사적 재산권과 개인의 자유를 지키는데 상당히 신념을 가진 인물인가 그 기준을 가지고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어야 되고 돈을 좀 더 주니까 내하고 같은 고향 출시니까 이렇게 찍어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들이 아무리 화려한 공공임대주택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말이라는 것은 금세 만들어 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을 하더라도 과연 저 정책이 저 제도가 개인의 자유와 사적 재산권의 보호와 보존에 기여하는 것인가 아닌가를 따져 가지고 옳고 그름을 구분할 수 있는 더 많은 시민들이 나와야 이 사회가 활력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노예의 길, 예종의 길, 복속의 길, 침체의 길 이런 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